왜 이렇게 막 하냐? 사람 당황스럽게? 선우랑도 내가 애 같나? 나도 어른이야. 다 이겨. 야, 너 내가 왜 좋냐? 몰라? 그냥 좀 멋있어. 죄송합니다, 선우랑. 그래도 잘 왔다. 야, 너 애 좀 붙잡고 있어. 못 따라오게. 안 그러면 남부연지 백제인지까지 따라올 것 같으니까. 간다. 에? 아, 싫어. 따라갈래. 따라갈래. 아, 따라갈래. 따라갈래. 따라갈 거야, 놔. 따라갈 거야. 아, 왜? 따라갈래.